자 남양주 사장님 버전 2 개똥이 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6박자인데 박자는 1,2,3,4,5해서 이렇게 해서 개똥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뭐 안세진이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자 개인 방금도 하시고 저처럼 썰드 많이 푸시고 칩판 갖다 놓고도 하시고 혼자 마이크되고 하시고 많이 하셔서 되게 보기 좋아요 아 내가 푸시가 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하는구나 자 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똥이 버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하고 많이 저를 많이 이렇게 벤처맥 하셔가지고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자 개똥이 끝났으면 4박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닭꼬치가 되게 하겠습니다 닭꼬치는 자 목걸이에서 1번말에서 가만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닭꼬치 꼬치말듯이 꾸룩 말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했으면 했으면 내 맘 남자맘이 했으면 그래서 마무리는 뭐 여기서 이제 테마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항상 사막을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안세진의 백미 지루갈의 백미 넣다 빼기 넣다 빼기 자 목걸이에서 밑석볶음 감아주고 다시 한번 감아서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다 빼기 이렇게 넣어주고 한바퀴 돌면 다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또 넣어주고 다시 또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반대로 또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빼주고 또 빼서 이렇게 해서 남자가 돌아들어가서 다시 돌아들어가서 여기까지가 넣다 빼기 해서 마무리는 등기를 건너가서 여러분은 넣다 빼기 항상 카트로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지러우니까 지금 계속 원형 돌았잖아요 계속 카트 주고 돌려서 넣다 빼기 끝나면 항상 사막 제주시고 자 그럼 이제 안세진의 백미 물레방아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이거 모든 분이 아니죠 좀 10년 이상 차야되는 분이 좋아하는 물레방아 이렇게 해서 감아주고 다시 이것도 넣다 빼기네요 넣어주고 빼서 내가 놓고 남자로 놓고 이런 식으로 뺐으면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는 등 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틀어주기 주면 좋아요 왜냐면 어지럽잖아 물레방아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건너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틀어줘야 돼 그래야 제가 뒤로 어지러워요 그래서 돌려서 항상 카트 주고 이렇게 카트 쳐서 돌려서 마무리 끝나면 사막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 안세진의 손기술 원플러스 원이 되겠습니다 원플러스 원 마트 가서 원플러스 원 잡힐 기분 좋죠 1번 또 2번은 앞에 와서 원플러스 손을 이렇게 원플러스 바깥에 한다면서 2번 3번은 가가지고 손잡고 나가는거 잡아서 두꺼운 꺾이거든요 3번 3번 4번 4번은 손 바깥을 잡고 또 여기 손 바깥을 잡고 내려서 다시 요런 식으로 4번 그 다음에 5번은 양성보기 양성보기 저런 식으로 원플러스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전에 릴렉스 좋아요 딱딱 틀어준다든지 바로 마무리하지 말고 세월달 이번에는 친한 파트너, 친한 파트너라고 하면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터널, 이번에 친한 파트너, 이렇게 친한 파트너나 출발 올라왔을 때나 춤 좋아하는 여사님한테 써도 무난해요. 그래서 터널 돌려서, 칼쳐주고 돌려서. 남한주사장님 마지막 번째, 이런 거는 터레를 배우셔야 되고, 지방에서 특강, 특히 서대구 지역에서 오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십자가 쓰리, 한 바퀴 돌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텐션 딱 주고, 틀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를 되면 다음 게 여기서 카트를 한 번 넣어볼게요. 1번부터 여기까지 해서 안세진이 영상, 남양주사장님 보시라고 제가 한 번 찍어봤습니다. 또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